자 시작해보자 반갑습니다 흥락입니다 한 두달만에 낚싯대를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너무 바쁘다 보니까 아 진짜 만나 뵙기가 힘드네요 오늘은 소권낚시를 나왔구요 여기는 대구 달성구에 위치한 약산낚시티라는 곳입니다 저도 여기는 처음 와봤습니다 일단 필드에 도착해서 상황을 살펴보니까 물색이 조금 탁한 편이구요 그리고 몇번 던져보니까 수심은 한 3m에서 4m 선인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낚시를 해가면서 오늘 패턴이 어떤지 그리고 송어들이 어디쯤에 어디 수심층에 위치해 있는지 한번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아 오늘 정말 추워요 아씨 어르신 오를 것 같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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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use 아 빨리 아 자, 뜰채야, 온라아 사이즈 봐라 자, 옵니다 자, 사이즈 봐라 완전 물돼지네 물돼지 향어다, 향어 향어 수준인데 장난 아니네 오늘 여기 처음 왔는데 무게가 장난 아닙니다 대박 잘가라 왔어 따라와서 먹었대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입질이 엄청 예민합니다 너무 손도 아프고 지금 너무 추워요 그래도 따봉 따봉 한 마리씩 나왔었죠 다행입니다 가만있어요 가만있어라 아 그래도 송호 상태가 상당히 괜찮네요 자, 가그라 아 살아가야 그래 아 아 아 역시 이거구나 아 진짜 힘들어 힘들어 힘들다 힘들어 아 지금 스푼, 지구헤드 다른걸 다 해봐도 전혀 반응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두세 번 미약한 입질을 받은 하더베이트를 이용해서 일정한 수실층을 노렸더니 아 역시 나와줍니다 어 야야야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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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막막 돌리면 안돼 아 그래도 사이즈는 좋네요 아 자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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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그래 나온다고 우와 우와 뭐야 뭐야 와 이랬어 우와 역시 예상이 많네 지금 어 딥보다는 셀러권에 고기들 조금 더 붙어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딥에서 하다가 안나와서 셀러권으로 나오자마자 첫 캐스팅에 우와 나왔습니다 취미맛 장사에요 여기는 아 아 우와 하하 정말 여기는 대단하다 우와 송어 사이즈데 우와 무슨 논네 전부다 전부다 잡음 무슨 큰 놈들 어 가만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정말 큽니다 송어들 여기는 다 사이즈가 좋네요 자 살 잃게 정신 차리고 가라 자 자 자 음 이 낚시타 같은 경우는 뭐 오엄체비도 다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생명기나 뭐 사료체비 그런 것만 사용 안하면 된다 하네요 그래서 여같은 경우는 지금 2.5인치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어쨌든 테일 달린거 그리고 1, 육 졸 16분의 1온선 지그애드 앞에 미능을 없애고 사용중 다 다시 맥시타 streets 아 아아.. 지금 부산쪽에 이곡도 마찬가지고 그쪽도 뭐.. 이제부터 조금씩 나온다고 하는데 상황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왔다 아아.. 진짜.. 아.. 너무한거 아이가 진짜.. 아.. 너무.. 진짜 어렵다.. 우와.. 으아.. 저기.. 아까 저기 몇마리 잡았는데 거의 다 사이즈가 다 이래 아.. 작은 애들이 한마리 으아.. 쓰읍 차라리 아.. 푸어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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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아.. 예.. 아예 히도 안되네 아.. 저기있나? 왕 바흙 바람은 안 불어도 할만하게 욕구만 아 그래 아 오오 힘 바닥에 완전 붙어있어요 지금 고객들이 오 잉어 같은데? 아 잉어다 잉어 이거 옆구리 걸리다 아 진짜 잉어다 잉어 잉어 아 잉어 적응이 들어 네 아 잉어다 잉어 아 잉어 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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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니다 오씨 무슨일이야 성원이래 큰일이야 하하하 대박이다 이거 하하하 야 이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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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야 이거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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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나 하하하 하하하 지금 상황은 하하하 송어들이 완전 바닥에 붙어있어요 그리고 정말 느린 느린 릴링에 반응을 해요 조금이라도 빨라 버리면 반응 안하고 그리고 딱 어느정도 일정은 위치에 딱 머물고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야 우와 올라오나 올라오나 그만 가고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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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정말 큽니다 무그러워 고맙다 이제 확실하게 패턴이 나오는거 같은데 한번 더 확인해보고 하는거 수익 하아 에? 하나 둘 세 개 조기 하나 둘 조 사이에 딱 있어요 다 네 딱 내가 이쪽으로 좀 빠져 드릴께요 보니까 그쪽에 바닥에 딱 붙어있어요 그래 저기까지 나가면 지금 느낌이 중층낚시 챔지라 되셔야 돼요 진짜 한수가 타오는거 같아 체약 잡혀요 지금 바람도 이쪽으로 불고 저기 저기에 모일 수 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 왔어 아 역시 패턴이 확실하게 정해졌네요 진짜 어느게 돼서 찾는다 뭐야 이거 다들 잉아다 이거 잉아도 자꾸 막 다행히 잡는다 다행히 잡는다 역시 잉아하고 지금 지금 송우하고 같이 지금 바닥에 딱 깔려가지고 미세한 움직임에만 그런 상황입니다 아 아 아 정말 힘듭니다, 오늘. 최근 들어서 가장 추운 날에 낚시를 왔고, 거기에다가 강한 바람까지. 그러다 보니까 송어들이 바닥에 딱 붙어있어요, 붙어있고 정말 슬로우 릴링에만 한껏씩 반응을 하고요. 아니면 아예 그냥 바닥에 살짝살짝 움직이는거에요, 반응하고. 그렇네요, 지금. 참 힘듭니다. 자, 여기 낚시타가 사이즈가 안좋아? 장난아닙니다, 그냥. 잡으면 다 안마워. 잡으면 손목이 아파, 손목이 아파. 자, 나오느라. 나오느라, 나오느라. 아, 좀 나온나? 아, 좀 나옵니다. 아, 좀 더 일어났어요. 좀 나오느라 심도 좋고 사이즈도 좋고 나왔나? 와아 심이 줄지랄는데 아...나올나? 나오지겠다...우와...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로드는 전기용 로드인데 입질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그 짧은 입질을 손목 스냅으로 채기 위해서 지금 허리힘이 강하고 팁만 살짝 휘는 전기용 로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입질이 오는 것과 동시에 손목으로만 중측 낚시 챔질 하듯이 그런 식으로 챔질을 해서 지금 잡아내고 있어요 오! 어마어마! 다 왔다! 나 왔다 왔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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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사이버 사이즈가 너무 오마합니다 지금 사이즈가 우와 정말 좋아요 목이 더 많이 나오고 와 짝 짝하다 자 자 자 자 지포 짝 짝 짝 짝 짝 왔어! 역시! 바닥바닥! 이 고기가 아마 마지막이든지 아니면 한마리를 더 잡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역시 바닥에서 나옵니다. 체비를 캐스팅 해놓고 다른 장비들 정리하면서 바닥을 깔아앉힐 때까지 가만히 놨다가 바닥만 계속 끌고 왔는데 어느 순간에 토톱하더라고요. 바닥만 계속 끌고 왔어요. 견제를 주니까 바닥을 가져가네요. 바닥만 계속 끌고 왔어요. 또 한수한다. 사이즈 봐. 사이즈. 자, 사이즈 좋습니다. 자, 잘가라. 아, 이 고기 마지막이 되지. 끝났다. 아, 해도 산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고기가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고기는 조금 작네요. 아, 아따. 패턴은 똑같아요. 바닥에서 살짝깔짝 깔짝깔짝 주는 액션에 빠섯 살짝 반항합니다. 크게 반항 안하고요. 그냥 톡 반항해요. 그때 빨리 챔지를 해서 후킹을 하지 않으면 놓칩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자, 고맙다. 잘가라. 오늘 낚시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상황 자체가 날씨가 상당히 추웠습니다. 겨울 들어서 최고 추운 날씨인데다가 오전에도 그렇고 바람이 약간 터졌어요. 오전에는. 그래도 그나마 중층과 상층부에 활성도 있는 송어들이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크랭크 베이트와 스푼을 이용해서 한 몇 마리 정도 잡았는데 오후 1시를 넘어서면서부터 정말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인지 송어들이 바닥에 아예 배를 깔고 붙어서 움직이질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드베이트나 스푼에는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웜 낚시로 전향을 해서 바닥에 붙어있는 녀석들을 꼬셔서 잡는 낚시를 했는데 그게 조금 맞아 들어가서 어느 정도 마리수를 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낚시는 뭐 그럭저럭 재밌었습니다. 어느 정도 많이 수도 했고 큰 녀석들도 많이 잡았고 만족스러운 낚시였구요. 다음에는 다른 송어터에서 다시 한번 더 송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낚시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 흥겹게 낚시하자의 흥낭이었습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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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진짜 추웠다. 고맙습니다. 와